스페인 카탈로니아주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스포티파이 캄노우입니다. 오랫동안 캄프 누로 알려졌던 곳인데요. 오늘도 여지없이 약 10만명에 달하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네덜란드.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 슛! 선지골을 올립니다, 바르셀로나! 레이카르트 로베르토 바조, 뒷동간으로 아, 찼습니다! 슈트! 슈트 파이 맞습니다! 아우! 반응하기 힘든 날카로운 크로스였습니다! 아, 좋은데요! 뒷동간으로 스로패스! 바르셀로나! 역전! 역전 볼입니다! 빠집니다! 제쳤습니다! 찬스가 옵니다! 헤딩! 네덜란드 들어갔습니다! 따라붙습니다! 코나우 진영, 압박을 견디고 있습니다. 버베르토 카로스, 왼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자, 흉은 있어요! 때립니다! 멋진 중간홍파울! 바르셀로나!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칭찬 카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 파울 아닌가요? 거친 플레이가 나옵니다! 찔러줍니다! 이승욱! 흐름이 좋은데요? 슈트! 알수용, 선반! 종료! 휘스!